우선 마이셔프입니다. 차량은 리털서커스인데 두 가지 잭이 있어요. 콤몽 잭이라고 보고요. U 잭이라고 합니다. U 잭. U자 모양이라서요. U자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Y자로 되어 있는 잭인데 Y자인데 직렬하고 병렬하고 섞여 있어요. 이렇게 직렬 있죠. 직렬. 이렇게 양쪽으로 Y 직렬 잭인데 직렬을 플러스마에서 하나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물론 이게 리털서커스에서는 2셀, 2셀, 4셀으로 들어가요. 보시면은 이렇게 핵컷 배터리 5,700 짜리가 두 개 들어가서 4셀로 해가지고 속도가 매우 빠르죠. 보세요. 엄청 빠르죠. 심지어는 타이어 테스트 하려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속도를 빠른 거는 이해하는데 형님들이 런타임을 원하죠. 런타임. 런타임 원할 때는 이제 다르게 합니다. 아! 런타임을 때는 보세요. 이러면 4셀에서 2셀로도 움직인다. 2셀로도 움직인다. 저 보세요. 2셀로도. 지금 배터리 안 꽂았잖아요. 하나만 꽂았잖아요. U자를 이용해서 하나만 했잖아요. 이러면서 차가 주행을 하긴 해요. 보세요. 근데 속도가 느리죠. 그쵸. 그쵸. 근데 이거를 속도를 느리는 2셀이냐. 아니면은 런타임을 2배로. 자, 짠. 자, 이 보시면 배터리가 무지 크죠. 5,000짜리인데 벽돌 배터리가 그래요. IC를 앞에서 벽돌에서 나오는 배터리 장치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용량은 7,000... 아니, 5,000mg이지만 7.4V예요. 7,4V. 아니, 11.1V... 14.8V. 보시면 14.8V로 쓰여 있어요. 일단은 이거 두 개를 껴 있는 거죠. 이거를 껴버리면 위험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거를 Y잭을 끼는 거예요. Y잭. 이걸 빼고, 얘도 빼고, 바테리 하나만 더 주세요. 얘를 끼는데, 이렇게 껴가지고, 자, 이렇게 직렬으로 만들고, 이게 14.8V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4.8V로 끼일 수 있게끔 플러스 마이스를 꽂아 놓고, 자, 껴어요. 하나 껴어요. 그 다음에 얘도 끕니다. 얘는 하나짜리예요. 이 잭은 지금 U자로 지금 나옵니다. U잭이라고 해서. 당신의 잭인가요? U잭. 자, 여기서 꽂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다가 꽂는 거예요, 여기다가. 꽂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캡틸을 묶어드릴게요, 이따가. 캡틸을 묶어드리면 깔끔해지겠죠? 이만하면 방향 맞추고. 자, 보시면. 자, 앞쪽으로 들어 보세요. 땡깁니다. 땡깁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을 주행합니다. 1시간 반. 자, 보세요, 여러분. 밧데리가 엄청 두껍죠? 그냥 두꺼운 게 아니라 2배입니다, 2배. 그렇죠? 엄청 두꺼운 밧데리를 이렇게 콧몽잭, U자 잭을 이용하셔가지고. 잘못 꽂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변속이 탑니다. 자, 보시면 아시렙프에서 새로 등록을 했어요, 이 제품을요. 잭을 꽂아가지고 하시면은, 약 40분, 그러니까 뭐 3, 40분이 아니라, 이런 거 보시면 2, 30분 오잖아요. 3, 40분도 울리고. 이 밧데리가 두꺼운 14.8V를 이용하셔가지고, 이 잭을 이용하셔가지고, U잭까지 해가지고 합니다. 자, 제품이 어디 있을까요? 자, 아시렙프 사이트 볼까요? 자, 아시렙프 사이트 보시면 신제품이 어디가 올려놨어요. 짜잔! 이거 신제품 보면은, 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이세요,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잭, 잭. 잭, 여기 보이세요, 잭. 착한 소리죠? 이거 런타임. 런타임 1시간 30분인데, 1시간 30분 이상입니다. 1시간 30분 이상이에요. 이거, 가격이 119에요, 119. 되게 싸죠? 밧데리값도 싸고, 잭값도 싸게 해가지고 했으니까요, 일반, 일반, 한 번 주행시, 2, 30분 이상 주행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런타임 1시간 반이에요. 네. 1시간 이상, 2, 30분 이상 주행 가능합니다. 1시간 이상, 약 2, 30분. 1시간 이상 주행 가능한 제품이에요. 자, 구성은 이렇게, 착한 시리즈용 잭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어, 제거 번호가, T5000 4mm 곱하기 2. 이게 잭이 4비리 잭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추가적으로 구매했을 때, 아드님하고 이제 산행도 할 수 있겠고, 이제 되게 멀리 갈 수 있게끔, 배터리를 했으니까요. 어, 사이즈는 얼마나 사이즈인지 아시죠? 들어주세요. 오만한 사이즈예요. 엄청난 사이즈. 사이즈로 지금, 나온 제품이니까요, 이거 오늘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나왔는데, 동영상을 오늘 처음 찍는 거야, 동영상을 처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